오늘 저랑 영원이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8시부터 10분부터 공연 보여드릴텐데 저희 한 40분 50분동안 춤공연 보여드릴거에요 혹시나 케이팝 댄스 좋아하시거나 춤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공연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화이트로 멋지게 입고 우리 영원이와 같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연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호응 잘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혼자가 아니고 지금 둘이라서 굉장히 용기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 홍대 버스킹 하는거 되게 떨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환호성 박수 쳐주시면 저희 너무너무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쉴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번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첫번째 고